저는 25살 안산에 살고 있는 직장인 빈센트라고 합니다. 작년 겨울 휴가 때 미국에 10일 정도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영어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요. 생각보다 시스템이 되게 체계적이어서 제 위주로 돌아가는 시스템에 되게 만족을 하면서 수업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영어를 짧게 한두 마디만 연결한 수준밖에 안 됐는데 선생님께서 계속 질문을 해주셔서 저도 그 질문에 의해서 답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영어로 길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화상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냥 저처럼 일단 시도해보시면 자연스럽게 영어를 자신감을 갖고 말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래도 추천드립니다.